발이 푹 빠지는 느낌 천연장디 말씀하시는 거겠죠 무지 힘들어요 천연장디는 예 천연장디는 무지 힘들어요 맨땅에서 운동하다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뭐 예를 들어서 대회를 나가는데 천연장디다 천연장디여서 고등학교 경기 40분이잖아요 40분 40분 소화기가 진짜 힘들 정도로 진짜 힘들어요 그 지면에 푹신한게 보다도 지면에 발이 닿는 과정들이 맨땅이랑 많이 달라서 쥐가 빨리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적응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공의 구름성도 다르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조장지도 없었고 오로지 맨땅인데 갑자기 천연장디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게 달라지죠 사실은